자, 목선 만들어주기 중급편 해볼게요. 오른다리 옆으로 쭉 펴고 양팔을 벌려서 옆구리 오른쪽으로 실룩 이때 왼팔을 등 뒤 감싸듯이 뒷짐져 가능하시면 허벅지 위를 딱 잡아주실게요. 그대로 감싸 왼쪽 가슴을 천장을 향해 활짝 뒤로 열어주세요. 자세를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호흡할게요. 내 왼쪽 어깨 앞부분이 약간 뻐근함을 느끼고 또 시원할 정도까지는 점점 어깨 가슴을 뒤로 열어주셔야 돼요. 호흡은 참지만 말고 계속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더 밀고 나가요. 다시 돌아올게요. 자, 다리를 반대로 바꾸고 다시 양팔을 좌우로 뻗어 그대로 왼쪽으로 넘어가면 오른손을 뒤로 보내 감싸고 가능하면 허벅지를 감쌀게요. 그대로 오른쪽 가슴 어깨를 뒤에 있는 벽을 향해 밀쳐낸다고 생각하면서 쭉 밀어보세요. 저는 오른쪽 어깨가 더 말려 있어서 좀 더 오른쪽 어깨 앞쪽으로 통증이 오는데요. 너무 무리가 될 정도까지는 또는 고통스러울 때까지는 밀지 않지만 충분한 자극을 느낄 수 있게 열어주셔야 돼요. 좀 더 불편하고 뻣뻣한 부분을 더 길게 시간을 오래 해서 늘려주세요. 그대로 돌아오실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